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마라의 순물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 불평 분노를 쏟아붓는 모습이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원망 불평 앞에서 마라의 순물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순물을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때 인생의 순물 그 앞에서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말자 둘째는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자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구하고 찾자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저번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마라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럼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라는 하나님이 두신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누가 공부를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보면 그동안 누가 공부를 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요 겉으로만 보여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언제 드러납니까? 인생의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가 반응하는 모습 그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금방 드러나지요 그 말 앞에서 인생의 쓴물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편의 말씀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 힘듦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쓴물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죠 성경을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미끈한 길을 걸고 미끈한 길을 걸고 미끈한 길을 걸고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마라의苦い水에 닿아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원망 불평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라에 놓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유대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원망 불평을 죄로 정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십시오 유대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울람을 찬양하는人에 그들을罪으로定め 裁기を行おう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불평하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 애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모세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다 그렇다면 울람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타민의 이온이なるべきでしょうか? 祈る 모세의 이온이 な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당연히 기도하는 모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대대겠죠 当然 祈る 모세의 신고생활을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신고생활은 간단한ですね 그렇죠? ですよね 너무 쉽죠 とても 간단すぎじゃありませんか?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でも実際私たち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 노 코멘트죠 노 코멘트なんですね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이 믿음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세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불평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 그 말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한합니다 아멘 그게 어려워서 아멘 소리가 작은 거 알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한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카 이제 1년 됐어요 루카君も 1살超えてます 제가 갑자기 수학 방정식 풀고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루카가いきなり 수학 방정식을解いているならば 아직 더 하기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믿음은 절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마라 앞에 있을 때 우리 부르시는 그 지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는 말씀에는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가 내가 정력을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을 기도할 때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요 하다 못해 수박을 파는 수박 장사도요 자기가 파는 수박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팝니다 여러분 世の中で スイカ売りの人がいるんですよね スイカ売りの人も 自分の商売する スイカに関する 信じる心があるんですよ 자기가 파는 수박이 맛있을 거라고 믿고 팝니다 自分の商売する スイカは これは美味しい という信念 信じる心があるんです 아 이 수박 참 맛있게 생겼네 아저씨가 달아요 아このスイカ美味しそう このスイカ甘いんですか 진짜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本当にもう 美味しいんです 甘いんです 진짜 マジです 진짜 맛있어요 マジマジ美味しいです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そこまで言われたら 買うんでしょうか 買わないんでしょうか 파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요 삽니다 皆さん この商売者が 自分の信じる心を 込めて 進めると 大体買うんです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두꺼운 껍질이 다 덮고 있는 그 수박의 알맹이가 맛있을 거라고 알고 다 살까요 皆さん 수이박 수이박이라고 뭐를 수이박 何て言います 수이박 장소가 있다면요 그 수박 살까요 이런 수박 수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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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 신년되기 신정 행보− 건너라 논 끝나오면요 막치 예전의 백사 일 Mex dónde 생 leader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바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할 때 믿고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레고파게 하신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그대로 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상황에서 불순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 상황에서 불순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면서 꺾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데 신중하게 기도하는데 좀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0만 명이 목말로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300만 명이 목말로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승물 마시고 지금 배 아파져 뒹굴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나뭇가지하고 물하고 뭔 상황이 있는데요 나뭇가지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쓴물에 나뭇가지 던지라니요 너무 수준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면서 모세가 불순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그 쓴물이 단물로 박혔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가 여기 15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15장까지 쫙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이 굴다가 거기서 무말라 죽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정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나뭇가지 아무 상관없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정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박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내 마음을 감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광대하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불을 지지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영의에 알려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든 그 말씀에 순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으로 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라의 쓴벌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전문가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정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세우고 모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rud faculty 꼭 können 하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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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기도를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여 실제는 내가 믿음을 баз에 겠다는 내 자체가 후에 흥 farms 마주úsu 하나만 나의 Basket cioè 그런 positive 위엄을 위한 찌 구하ivo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인드님을 박물을 들여 부르시기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익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절대의 천장하신 하나님의 신났지 않으시고 믿고 들여주신 하나님의 하인드님은 하나님의 하인드님을 박물을 주신 하나님의 하인드님 내 믿고 나름데 une 하나님의 하인드님의 하인드님을 박물을 주신 하나님의 하인드님의 하인드님을 박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마음이 이 마음과 거짓말을 잘해드리여 순둥하고 신의 아래 국민의 모호 주님의 사랑을 놓치게 하시고 하여행을 주신 방식으로 예상하시옵소서 예상하시옵소서 우리 천하인 자식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즐거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고 나가기를 주여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의 글씨로 말해 하나님의 글씨로 감사도 받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을 향하며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모든 상도 우리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공부하고 되는지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주시고 하나님 제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그 거룩의 신을 받아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걸까진 믿음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신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부의 인생을 주장하신 나머지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셨을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날갈 때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생을 여기로 인사하신 주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고생을 여기로 인사하신 주님의 마음을 신고 하나님의 가신 그 해가심을 하나님의 가신과 함께 하시고 그의 고생을 여기로 인사하신 주님의 마음을 신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내 맘으로 알려받는 하나님의 생활으로 판단했던 것들 예수님 주님을 경신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의 날가 우리 주여 우리 계시는 주님 이 마음을 주님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신 말씀을 구하며 오늘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 의심하는 이 마음을 믿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대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재력돼 하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말지로 진실하신 주의 말씀으로 재력돼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기시옵소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고 날가 우리 주여 받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여 바라보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바라보는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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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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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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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successio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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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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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늘 구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길 원합니다 순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감사로 드리는 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貴方に研めます宗教 心の多さを 貴方に研めます宗教 心の多さを 貴方に研めます宗教 尻座を高め 高めます 貴方を 主 崇めます ただ一人の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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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혜 가운데 캠프가 마칠 수 있도록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에 장기 출장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젠 유엔제 형제님 가정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들어진 예물 위에 황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중복이도 덕분으로 어린이교회 여름 생명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중복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교회 선생님들이 고무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무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무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무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무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름 성도학교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학교에서 아름답게 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교회 선생님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입니다. 고무숭 교회 선생님께 박수입니다. 그날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는 분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성도 어렸을 때에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뻗 나가지라도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子供に素晴らしく霊的な思い出、霊的な思い出のある子供たちは大きくなって、道を逸れてもまた正しく戻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それは霊的な感覚を知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연어가 강물에서 아래에서 깨어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 酒が川から生まれて、海に行ってまた川の方に戻って遡っていく、そこには訳があるんですよね。 そのように子供たちのために、教会が霊的な思い出を作らせてあげたんですね。 本当に疲れ様でした。 また夏の休み中はサマーキャンプがあるんですね。 人々の大変な思い出を作らせてあげたんですね。 そのように子供たちは思い通りに遊んでいるんですけども、 人々の思い通りに遊んでいるんですけども、 今まで子供たちは大きな思い出を受けてサマーキャンプを行ってきたわけです。 ここまで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思ったんですね。 子供たちはあまりにもいい思い出されているから、 ちょっと一時休もうか。 宿泊を 하게 되면 일이 커지니까 당일로 갔다 오자。 まとめてこれからの日帰りにしましょうと夏のスタマーキャンプが言ったんですが、 そう決めたはずなんですが、 人々は1泊泊まるのを希望してますよ、みんなさんと言うんですけども、 人々は自然にプロノク、マウンドク、ノク、ノク、ノク、 人々は1泊いてくるんですが、 今回の時代は思いっきり自由に遊ぶために 夏のスタマーキャンプではありません。 生にご省をしけられるキャンプがです。 どってもある意味では苦労させる。 かわい子には苦労させるというような思うんですよね。 それで社会性も身につけられるように 自立性も身につけられるように 人間関係によって助け合う心も育てられるように 安全な環境の中で行われたいと思います。 そのスタマーキャンプを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趣旨の中で よい寝てきてる思いを救って帰ってくるように 祝いなしに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 中学生、小学校、夏休み始まってます。 約40分。42時間です。 子どもは天国、お母さんは地獄なんですよね。 分かりますよね。 時間がいらないから。 何々に頼んだとちょっと楽しんでください。 時間がいてますから、子どもたちに思い切り 休みなさいとしてもいけないんですね。 時間がいらないんですね。 여러분은 저에게 오시고 최소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여름 방학이니까 그냥 놀아라 쉬어라 공부해라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시간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하신다고 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한 아이들로 만드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불폐지수도 올라가고 내 믿음이 감정을 못 이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의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 우리의素敵 것은恨み,つぶやき, 후회의,つぶやき 못지なくて 祈る 것이다 이런 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 한 주구도 충만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こういう霊的な心을持って 일주간勝利していきましょう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오오